적을 처치했습니다 반갑다 모오 삼류할지 사이드밀지 어떤 근거로 판단하냐고요? 그건 좀 게임의 흐름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말 좀 길어집니다 그거는 한 30분 이야기해야 돼 그런 건 아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아니라 어제 갬방까지 하고 중계까지 끝나고 한 4시 반에 자니까 요즘 이틀랜소 잠을 얼마 못 잤어요 아 오늘도 5시간 자가지고 아 근데 요즘 절대 막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맨날 방송하는 게 맞는데 솔랭하고 중계하고 촬영하고 진짜 무한 반복하니까 이게 목도 나가고 머리도 피곤하고 그래서 오래 방송하려면 이게 내가 목 컨디션이 좋아야 방송할 때 나도 재밌거든 근데 이게 게임도 안 풀리고 막 목도 아프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 땐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저 불로 들어가는 거 좋았는데 매번 티모만 하셔서 궁금한데 이렇게 티모만 하셔도 갱프라라 그러면 잘하시죠? 궁금해요? 잘합니다 사실 못함 감 다 잃었어요 갱프라 아아아아아 기다려 아 대포로 쳤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차크 바텀 한 100까지는 오케이 집텔 타라잉 자 이거 스쿠얼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집 가잖아 이때 딱 라인 세워주면은 근거리 점사당하잖아요 이렇게 또 웨이브 빠르게 태워주는 거예요 두 마리 이런 식으로 경치 차이로 벌려준다 그리고 나는 풀피에 포션 두 개 있잖아요 이러면 라인전을 한 번 더해야 됩니다 집텔 타고 온 잭스랑 여기서가 이제 진짜 라인전이야 지금까지는 가짜였어요 큰일 났구만 아하 아니 아하 아하 잘잘 не AAAAAAAA 와 잠깐만 빼야 돼요 이번에 이거 이번에 다 잡으면은 바론인데 바론이다 바론이다 오 예 와 천원 뭐야 좋았다 스탑 점프가 기깔났다 KDA 보고 똥싸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똥싼건 사실이에요 근데 게임은 이길건데요 미드 먼저 미드온다 미드온다 큰일났다 이거 진짜 큰일났는데 3차에서 막 하겠다 자크 점프 들어간다 좋은데 투타형 이러면 시간 벌어주는데 투타형이 그것까지도 좋은데 투타형 살면 레전드인데 투타형 탈포 미쳤는데 판단 지렸는데 바로바론인데 이러면 바로 레츠고인데 이거 이건 레츠고인데 잭스 바텀인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다 이건 먹자 버스트해야 된다 술명 넣었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레드 묻혔다모 실명 넣었다모 이리와 이리와 아하 이 자식 봐라 거기 버섯 하나 있다 잭스 아아 가도 돼 가도 돼 실명 있어 실명 있어 그냥 가 가 가 가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죽일게 어잇 아잇 오케이 나이스다 어떻게 한번 해봐 좋은데 너는 거 밀어봐 아아 거의 물리면 안 돼 자기야 자 버섯으로 조인다 이거 나는 버섯으로 조여요 이거 근데 다 지워졌는데 다 잡았고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요 굿 미드가 미드가면 끝난다 미드가면 끝난다 스타형이 지렸다 이거 트리스타라가 야무졌는데 좋았다 내셔 팀으로 버스 타기 성공 캐리했다 다들 제리도 캐리 감사 벨베스도 캐리 감사하는데 그럼 내가 캐리한 거 아니야 다들 본인이 캐리 아니라고 하네 그럼 뭐 내가 캐리한 거지 트리스타나가 여기서 내가 캐리 이랬으면은 저도 감사라고 했어요 근데 트타가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내가 캐리한 거야 도망가 근데 여러분 나 요즘 솔렉하면서 느낀 점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정글러가 안 움직여주고 그러면은 속상했거든 서포시나 왜 이때 로밍 안 오지 이때 왜 유충 안 가지 막 이런 게 속상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런 것보다 어차피 게임 집중하면 상대도 똑같아 그래서 이게 뭔가 요즘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게임 잘 되더라 그러면 그리고 게임이 지저분해도 이기면 장땡이야 방금 전판? 뭐 자크한테 두 번 연속 죽고 잭스한테 솔킬 따였는데 게임 이겼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아 막 아유 죽어도 되지 이건 절대 아니고 죽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이긴다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반대로 솔킬 세 번 따도 게임 지잖아 그래서 저는 게임을 이기고 싶습니다 라인전 지고 게임 이기는 게 기분 더 좋아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탑라이너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이스야? 리신 제이스 제이스 오랜만이네 3코어 이후 9대1로 비교했을 때 그브리랑 라바돈 거의 똑같은데 라바돈의 메리트는 뭔가요? 폭결이랑도 시너지가 좋습니다 라바돈이 티모야 반갑다 뭐 이겨보자 뭐 좋다 뭐 난입 제이스 초반에 좀 빡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난입이라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정글을 아래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상대 정글 리신이기 때문에 버프 먹고 바로 오는 2렙 갱 그리고 3캠 갱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들면하지 않는다 뭐 알겠지 2-3 2-4 2-4 2-4 3-4 2-4 2-4 2-4 2-4 2-4 2-4 린신의 위치 어디에요? 린신만 찾아주세요 오케이 집텔 타겠네 다시 와드 받고 천천히 해야 돼요 텔 뽑았고 지금 또 시작이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집텔 한번 잡긴 해야 되는데 린신이 아래다 이거지? 방금 핑 찍은게 근데 이 육 안 찍혀요 어어? 아니 이거에 풀을 쓴다고? 너 까꿍에 좀 당황했구나 근데 원래 이렇게 부시 속에서 갑자기 나오는 티모? 당황할 수 있어 아니 아니 형 오케이잉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지냐? 아 근데 이거 나만 내려오는거 오는 턴이었어가지고 어쨌든 킬먹었습니다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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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넘는데? 가는 중 가는 중 잡았어 잡았어 기발 이용해주고 나이스 나이스다 뭐 블리스 웬일이야 우리 깡통? 진짜 근데 가드 제대로 올리긴 했다 제이스 연운의 헤르메스의 그냥 쏠킬 안 따위긴데 오원 와 아니 너 뭔데? 다이브 한번 가실 분 바로 집텔을 타버려? 이거 한번만 가볼까요? 아 이거 와드야? 오반데요? 그럼 집 가야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호호 오우 진짜 설마 했어요 헤르메스라서 내시호 왜 가는지 알려달라고요? 잠깐만 이 형 뭐 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럼 벨베스가 여기서 왜 이러는지 먼저 좀 알려주실래요? 라인까지 W 쓰고 혼자 채굴 냠냠하는 거는 냄새나는 라인 만들고 이거 내가 당겨지는 라인 만든 다음에 일부러 집 간 건데 뭐라 하면 안 되겠죠? 채굴 두 칸 먹고 집도 안 가? 아니 형 이거 이건 그냥 정글 먹어 아니 뭐 먹어도 돼 아니 너무 뻔하잖아 그거 오겠어? 뭔 전략이야 이건? 나쁘지 않을 수도? 허 잘 뺐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라인 점 빨리 끝내고 벨베스 성장한 다음에 벨베스가 아래 터트리는 것도 나름 좋은 전략 같아요 벨베스 형 짱! 그럼 나도 도와줄게 유충 너도 날 도와줬으니 근데 리신이 하나 먹고 뺐네? 아주 굿이다 뭐 아주 굿이다 뭐 이게 내셔 뜨면 장점 원거리 한 대씩 때리면 다 먹어짐 개석이죠 라클 원래 이런 거 리안들이 먼저 갔을 때 벗었었잖아요 이게 내셔가는 이유라고? 일부죠 일부 내셔로 가면 일단 라인전이 셉니다 타워 압박도 줄 수 있고 상대가 텔 탔을 때 라인 비우잖아요 그럴 때 철거 압박 그리고 요즘 사이드 챔피언 많이 나오죠? 트리스타나 코르키 이런 애들은 상대로도 사이드에서 1대1을 이긴다 그리고 이렇게 또 카정도 맘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제이스를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잡았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이 형 아니 아니 자기야 아니 이거 같이 안 먹으면 안 돼? 아 진짜 제발 아 저 제발요 오케이 1층 가자 철형 가자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이거 같이 먹는 이유가 뭐야? 이거는 좀 아니 이게 뭐 탑 1대1을 하고 있어 저 형 이거 같이 먹자 전령 먹자 뭐 전령도 안 먹어 설마? 또 미드 라인 먹으러 가? 아니 그걸로 끌었으면 내가 갔지 미드 이 사람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혼자 먹을게 하하 모르겠다 이거 오다가 아칼리 오면은 나는 책임 못 진다 오케이 어? 아칼리 미드 굿! 잘 갔어요 벨베스씨 당신의 뜻이 있었구나 거기에 보였구나 그 각이 난 안 보였어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어 옳게 된 롤이 아니었어 방금 거는 자 이제 이 전령을 리드 깔아주르 간다 뭐 템트리 설명 네셔로 제이스를 1대1을 이긴다 두번째 사이드를 이긴다 세번째 버섯을 아낀다 버섯을 어떻게 아낀느냐 지금 보시면 버섯 3개 있죠 이제 4개 되지 자 이런거 합류 한다 간다 간다 잠깐만 난 모르겠다 아 이거 어어 아 이게 안다 버섯 밟았어 실명 굿 아니 리치베인 이거 말이 안 돼요 이속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플래시 평타로 잡았으면 더 좋았지만 이런 거는 피지컬 이슈 여기 오는 제이스 잡으면 된다 제이스 온다 이제 봐봐 하이 어 리신도 있네 기다려 그리고 오네 까꿍 까꿍 안죽지 이런 까꿍 이게 내셔다 이렇게 2대2 파이트에서 퉁퉁퉁퉁퉁퉁 하면은 웬만하면 이긴다 뭐 그렇죠 소규모 교전해서 세다 뭐 마나 수급은 원래 보란링 팔면 안 됐는데 이게 내셔 뜨는 타이밍이 엄청 세가지고 근데 얘가 자꾸 선을 덮네 망치폼으로 바꿔봐 일부러 저는 맞았어요 왜냐? 버섯을 깔아놨거든요 여기에 그럼 버섯을 밟겠지? 이제 난입이 빠졌지? 더블로 키고 깡총깡총 맞으면서 가 깡총깡총 나한테 머리 한번 찍어봐 깡총깡총 깡총깡총 가요 찍어봐 깡총 깡총깡총 지금도 자신있지 깡총깡총 들어와봐 죽었어 너 자야가 그니까 이게 얘가 큐를 계속 맞아주네? 어 이쯤 되면은 내가 이기겠는데? 하고 들어오면 오는 거를 일부러 노리는 거예요 이거 그니까 피 조절도 잘해줘야 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개성돼요 아 근데 뭐 게임이 이미 끝났는데? 캐리 승리 모든 티어 때에서 내셔가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가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저 티어 기준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셔를 가게 되면 카이팅을 잘해야 하는데 이게 저 티어에서는 줄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음 그래서 처음에는 리안들이 아기 빌드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1코어 내셔빌드가 조금 난이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내셔들었을 때 카이팅 탁탁탁 해줘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 티어시다 근데 저 티어의 기준도 또 애매하잖아 저 티어의 기준은 저는 아브, 실, 골, 풀, 다이아, 사까지 잠깐만 앞니에 뭐 꼈다고요? 하하 뭐 꼈었네? 와 눈 뭐야? 김가루 김가루 오늘 티밥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김가루 꼈어요 근데 디테일 좋았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 앞니를 안 보잖아 끝 끝 여러분 나 스타벅스 아이디 뭔지 알아? 이거 보여줘도 되나? 박운모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아침에 빵 터졌어 옛날에 이거 가지고 뭐 말파이트 고객님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어 햇이랑oby sair 약간